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위기와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하여 근본을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믿음의 지혜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기도 25의 영적 시스템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삼의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순종하는 순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흩어져 각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로 재창조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가정 가문 복음화의 캠프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 무한 세계의 힘을 얻도록 강단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여 서밋의 성취 축복을 누리는 새벽 기도회의 부응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로토기 3.1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의 키, 성삼의 하나님의 답 보좌의 능력의 응답을 받아 3시대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로토기 토요 서밋 학교를 통하여 초중고 랩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놓고 원약 안에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며 138원약 237 치유 서밋 응답 보좌의 감사 25로 누리는 복음 엘리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의 영역으로 후원해 주시는 주혜종과 성도님과 산업인 중식자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랩렌트 마음껏 키우는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의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2월 초 진행되는 세계대학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대학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군 성교사와 해외에 파송된 송하역 교육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설 연휴 이후에 진행돼 성경통독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전송도가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친밀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우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주의 권능으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루터기 교회에 영육의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고 특별히 새가족과 태형아 렘론트와 가정 가운데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마음으로 섬기는 그루터기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로 주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영육으로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